정국의 전쟁 정국의 전쟁 라베가 맨날 앞에 일파만파 이런 걸 하니까 정확한 수치를 모르니까 내가 왜요? 거짓맞춰요. 더 잘 치잖아요, 원래. 오케이, 90! 90! 저는 이제 멀리건을 딱 하나 3개 썼어요. 라베 79. 처음이자 마지막이요. 대기와 열정. 대기와 열정. 비주얼. 비주얼. 비주얼! 비주얼! 저희가 형이랑 제일 얘기한 게 있어요.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희망과 꿈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편먹보 07이 시즌5. 뉴페이스 승부사 영탁. 승부사 더보이즈 에릭입니다. 우승컵을 향한 짜릿하고 치열한 전쟁. 6명의 승부사들과 강력한 입담이 함께하는 SBS 편먹보 07이 시즌5. 승부사들의 대결은 3월 22일 수요일 밤 10시. 40분에 첫 방송됩니다. 반감부. 승부사 영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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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